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약 33억원 모금 900교회 3개월 월세 집행 엄지척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 의하면 분당 우리교회는 첫번째 약 33억원 모금의 구지원금과 900교회 3개월 월세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국내외 개미군단들이 적극 나서고 비기독교인들까지도 동참했습니다. 세번째 제비법기로 교회 선정 교단 인맥을 초월한 통쿤 기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자립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주요 교단과 교회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곳이 바로 분당 우리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월세 대납운동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3월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구호 특별 헌금 모금 시작 3월 15일부터 이것을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운동을 위한 헌금으로 전환 당초 3억에서 5억을 예상했지만 4월 8일 금요일까지 무려 총 32억 8천만여 원을 모금 모금액 중 약 9호는 이미 코로나19 구호지원금으로 집행됐고 나머지는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자격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월세 70만원 이하의 교회에서 100만원 이하의 교회력까지 확대했는데 총 5천여 교회가 신청했습니다. 지원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뽑기로 선정된 총 900곳의 미자립교회에 70만원씩 3개월간의 월세를 대납하게 됩니다.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못한 나머지 4,100여 개 교회에도 2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 금액만 해도 8억 2천만여 원이 됩니다. 최대 교단인 예장통합과 합동이 모금한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금이 총 수억원대인 것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봉원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가 속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지원 규모도 약 1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개미군단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1만6천여 건이 모인 개미군단의 것이다. 전국 교회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비기독교인들까지 동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작위 통큰 기부입니다. 월세대납운동에는 교단을 초월해 모든 교단 소속 교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분당우리교회 측은 900곳의 교회를 제별 뽑기로 선정했으며 심지어 이 목사 자신도 선정 결과에 역량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대대적인 홍보입니다. 분당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는 이번 월세 대납운동을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도 알려서 독려하는 것이 그 이상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많은 수의 교회들이 지원한 데 대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의 교회들이 많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작은 교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며 많이 지친 상황인데 처음 주신 그 꿈을 마음복차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분당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의 이 놀라운 축복된 사회의 기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의 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